오! 아 어렵네 쨍지! 나 지금 안 배가 잘하면 괜찮아요 고양이! 어 지금 해봐! 이게 뭐야 이게! 아이고, 선생님 많이 움직이겠네 지금 선생님 진짜 왔래? 잉! 어? 맞았어, 맞았어 아이고, 나 맞아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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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맞춰 나가려고 아이고 벌레! 벌레? 벌레가 아니야 야, 저 설마 진짜 못한다, 저? 어, 우리 잘한 거였어 이게 어떻게 못 깨져? 이거도 어떻게 돼? 이거도 어떻게 돼? 이거도 어떻게 돼? 이거도 어떻게 돼? 이거도 너무 많아 이거도 너무 많아 이게 뭐야 이게! 아이고, 나 진짜 화내에 이게 3등에 해당하는 예, 두 분이 작품을 나오신다 우아, 진짜 내가 우리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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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우리 2등 제가 두지 않았다는 거죠 아, 여기 두 분이 정말 아, 저흰? 아, 이거 두 분 정말 분 좋았네요 오! 두 번 alimentos 오케이. 하나를 저희가 교환할 수 있습니다. 네가 땡기는 거 있냐? 정착하고 힘든 거는 다 떨어지고요. 땡기는 거. 남자야, 남자. 보성은 여자라고 씁니다. 얘는 안 좋아. 얘는 밀리리 약간. 금방 가루다 줘. 아니, 이거 화강암 아니에요? 화강암. 야, 나 이게 땡긴다, 이거. 자, 쭉. 네가 올라, 네가. 그거? 아, 그거 약해보여. 아, 그거 약해보여. 하나, 3, 2, 1, 자, 그만. 아니야, 이거 안 돼. 이거예요, 오빠. 자, 이제 그만. 돌아가세요. 자, 돌아가십시오. 자, 돌아가십시오. 선생님, 약해보죠. 아, 이 세단이. 그냥 한 번 바꾸자. 하지 마세요. 5, 8, 7, 미쳤어. 미쳤어. 1, 4, 2, 어, 뭐야. 1, 4, 4, 4, 4, 4, 아니, 미쳤어. 진짜, 오빠. 자, 10, 9, 8, 7, 6, 5, 3, 4, 2, 1, 안 돼. 이거 줘! 이거 줘! 이거 줘! 이거 줘! 왜? 왜? 제가 시작할까. 아니야, 잠깐만. 5, 4, 3, 2, 1, 어, 우리 꺼! 어? 우리 꺼. 자, 덮으세요. 빨리 덮어요. 누나가 한 마디 무슨 마디 해주세요? 아니, 우리 힌트는 뭐야? 꽝이야, 뭐야? 1등까지 전부 다 걱정났고요. 다음 미션이 마지막입니다, 여러분. 저희가 만약에 1등을 못하겠다면 저희도 끝인가요? 네. 알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정말 한 번도 자기 돌이 뭔지도 모르고 바꾸는지도 못한 우세석 씨 같은 커플은 정말 불리합니다, 이제. 예, 예. 가까이 가볼 줄 몰랐어요. 마지막입니다, 이제. 기회는 마지막. 자, 출발하세요. 진짜 매운 느낌인데. 아, 벌써 매운 냄새가 난다.